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뉴질드에 사는 80대의 시민권자 부부입니다.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다가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환이 겹쳐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의사의 치료를 못 받고 있고 메디케어도 커버가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이유인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하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제가 노후가 돼서 심한 병을 앓게 되면 병의 마지막 단계에 이런 상황이 가끔 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참고로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은 또 자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80세가 넘었는데 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른 지병이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겹쳐버린 것 같네요. 그렇죠. 겹쳐서 병원에 있다가 대개 병원에 입원돼 있으면 병원에 있다가 병의 상태에 따라서 재활원으로 가든지 널싱홈으로 바로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퇴원하든 하든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병이 다 나아서 돌아온 경우가 바람직스러운데 병이 노인들에게 있는 질환은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상태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헤베도 가지 않고 널싱홈에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집으로 퇴원해버렸다.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또는 병원이 치료도 하지 않고 메디케어도 커버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질문하신 분이 아마 메디컬 스테이터스를 잘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마지막 상황을 말 안 해주는 경우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병을 치료를 하다가요. 이 병은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죠. 그걸 터미널 일리니스라고 그러는데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치료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병의 상태다. 이렇게 되면 터미널 일리니스의 상태를 하스피스라고 그럽니다. 하스피스. 하스피스의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스피스의 진단을 내리게 되면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모두가 다 수답됩니다. 의료에 의한 치료는 수답되고 또 가지고 있는 보험도 커버가 수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명을 위한 사시는 동안 케어를 위한 케어밖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런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케어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때 하스피스 홈케어는 기본적인 것만 하잖아요. 목욕시켜주고 또 먹던 약 지속적으로 먹고 통증약 아프면 통증약 먹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거는 메디케어가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에 의해서 하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 가족은 방법이 없죠.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하스피스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한방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가 효과가 있을란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스피스 진단은 6개월 단위로 합니다. 6개월 동안에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살고 있으면 그 상태로 살고 있으면 하스피스 진단이 터미넷됩니다. 변경됩니다. 변경된다는 거죠. 변경이 돼서 원래 환자 상태로 스테이트스가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의사 치료가 시작되고 또 메디케어나 또는 건강보험이 커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 경기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을 기다리면서 이제 상태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도 그 6개월 기간이 돼서 지금 메디케어 커버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개월 내내 지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에서 아마 온케어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사실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족의 입장에서는요. 커뮤니티별로 하스피스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에이전시들이 케어를 또 메디케어 커버를 받으면서 또는 메디케어 커버를 받으면서 케어를 해줍니다. 제한된 홈케어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가족들이 이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